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집주인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라면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인하고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집주인이 여러 명인 주택의 전세월세 계약을 자결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여러분이 전세월세 구할 때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그 집의 집주인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 이렇게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런 집에 전세월세 계약을 해도 되는 건지 계약한다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계약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고 어려워하시죠 물론 주변에서는 괜히 불안하게 계약하지 말고 그냥 다른 집 찾아보면 되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정상 그 집이 진짜 마음에 들었든 경제적인 사정이든 이런 특정 사정상 다른 집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이 집에 계약을 체결해야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집주인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 공유주택에 여기서 말하는 공유주택은 합유나 총유가 아닙니다 이 합유와 총유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냥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소유자가 무슨 무슨 조합이거나 아니면 교회나 사찰 같은 종교단체 아니면 문중 이런 소유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개인 여러 명이 두 명 이상이 가지고 있는 공유주택에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체크할 것 네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그러니까 임차인인 내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하려고 나온 그 집주인의 지분율이 얼마인지 이 지분율에 따라서 해당 계약이 유효한지 아니면 효력이 없는 건지 판가름 되는 거니까 지분율 확인하는 거 두 번째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 것이냐 이 계약에 대해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가 결정한 거냐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과반수 미만이라면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니까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대리기약 그러니까 이 과반수로서 결정하려면 계약 당사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이 필요한데 그 두 명 이상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만 대리인 자격으로 한 사람만 나와서 계약을 체크한다면 이 대리인이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이런 대리권을 적법하게 받았는지 그 서류를 확인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세 번째 경우에서 이 대리인의 경우에 그 나머지 공동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받았는지 이 서류 봐야 되는데 이 서류를 가져오지 않거나 없다 라고 하면서 뭐하러 가냐면 서류가 없으니까 그냥 특약상에다가 내가 적어줄게 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데 그 특약은 또 어떻게 적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집주인의 지분율 확인입니다 민법에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집주인의 지분율 해당 집주인은 임차인인 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내 앞에 나와 있는 이 집주인의 지분율에 따라서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과반을 맞추기 위해서 동의 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집주인의 지분율을 확인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관련법을 잠깐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법입니다 제265조에 공유물의 관리 보존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법문을 보시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과반수는 절반이 아닙니다 절반은 딱 50%죠 하지만 과반은 절반보다 더 초과되어야 돼요 이게 과반입니다 그래서 그 과반수로 결정되는 거고 관리 같은 경우는 보존 행위와 그 다음에 이용, 계량 행위 이게 같이 섞여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용과 계량 행위는 과반수로서 결정하는 거고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용 행위의 수익 그러니까 세를 줘가지고 수익을 발생하는 이 임대도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임대차도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 미만의 결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이 집주인의 지분이 과반수 미만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한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계약 자체가 유효하지 않으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적법한 임대차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임법에서 교정하고 있는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이 사람의 지분율은 얼마인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해당 임대차 계약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이건 세 가지 예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애는 A, B, C가 각각 3분의 1씩 지분 형식으로 주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집에 잔세월세 계약을 체결하려면 누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누구를 임대인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문제가 없을까 앞서 이 과반수로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과반수가 되려면 3분의 2가 되어야 되는데 3분의 2가 되려면 A, B 또는 B, C 또는 A, C를 임대인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야 그래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 걸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곧 A든 B든 C든 어느 한 사람만 어느 1인만 임대인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최소 두 사람 이상 A, B든 B, C든 A, C든 이렇게 최소 두 사람 이상을 집중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A, B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B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계약서 작성하는 날 나오질 못해요 그냥 A만 대리인으로 나왔다면 이때는 이 A가 B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받았는지 반드시 서류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서류인지는 제가 영상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이렇게 과반수로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예를 보시면 이번에는 A와 B 두 사람이 주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을 보니까 A는 5분의 3, B는 5분의 2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과반수로서 결정하려면 A는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네요 5분의 3이니까 그런데 B는 단독으로 할 수가 없겠죠 과반이 안 되니까 5분의 2면 자 그래서 이때는 A를 임대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공유자의 지분에 과반수로서 결정한 걸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A, B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야겠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예시인데요 이번에도 A와 B가 주택을 공유하고 있는데 지분을 보니까 딱 절반씩이에요 2분의 1, 2분의 1 보통 이제 부부 간에 부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이때에는 누구를 임대인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야 문제가 없을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는 A, B 중 어느 한 사람만을 임대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유효한 계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A, B 모두가 과반이 안 돼요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딱 절반씩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앞서 제가 그랬죠 과반은 절반이 아니고 절반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과반이라고 그러니까 A든 B든 어느 누구도 과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A, B 모두를 임대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그래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으로써 결정된 걸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A, B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B가 사정이 있어 가지고 계약서 쓰는 날 나오지 못하고 A가 대리인으로 나왔다면 이 A가 B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받았는지 역시 서류로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렇게 A, B가 각각 절반씩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반드시 A, B 모두가 임대인이 돼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만 임대인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거 근데 이게 실제 실무에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 A, B 중 어느 한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주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계약 자체가 유효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하고 있는 임채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공유자 지분 과반수 미만의 결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작법한 임대차 효력이 없어가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임채인으로서 대학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임대보증금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이걸 보호받지 못하니까 보증금을 뗄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시겠죠 아니 그래도 물론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미만이지만 어쨌든 내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어쨌든 집주인이다 그러니까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집주인이 책임지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과반수 미만의 계약 당사자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그 사람과의 채권 관계일 뿐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선 첫 번째 사례에서 A, B, C가 있고 각각 3분의 1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A, B든 B, C든 A, C든 이렇게 두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A하고만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은 A하고와의 관계일 뿐인 거예요 나하고 A하고만 만약에 이사 나갈 때 A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나머지 B, C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B, C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A하고만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A한테서만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A씨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보증금을 줄 상황이 안 돼 버리면 B씨한테서 보증금을 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게 또 적법한 임대차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해서 대학력이나 우선 변제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대학력이 없으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 B씨가 임차에 있는 나를 상대로 어? 당신 누구야? 내 집에서 나가 라고 만약에 영도소송을 한다면 그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B씨하고는 무관하니까 A하고만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그래서 이 과반수 미만은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인데요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인이 적법하게 대리권을 받은 건지 확인할 서류 부분입니다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될까 첫 번째는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모든 사항과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되고 이 권한을 위임한 나머지 공유자의 인감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인감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도요 너무 오래된 것 말고 한 달 전쯤 이렇게 최소 한 달 전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세 가지죠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참석하지 못한 계약 당사자지만 참석하지 못한 공유자에게 직접 전화해 가지고 해당 임대차 계약을 대리인인 A씨에게 위임한 거냐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리 계약이지만 계약서에는 반드시 임대인은 모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적혀 있고 단지 그냥 그 중 한 사람이 대리로 계약을 체결한 거다 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앞서 세 번째에서 반드시 대리 계약 같은 경우는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할 때는 대리권을 적법하게 받았는지 서류 확인이 필요한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서류가 없거나 가져오지 않으면서 그냥 대리인만 나와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대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서류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없으니까 특약상에다가 내가 책임지고 적어 줄게 이런 말을 해요 뭐 특약상에 적었으니까 문제 없어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저도 뭐 조카 일 때문에 좀 다니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계약을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급사 사장님도 이렇게 진행하시고 이거 상당한 주의가 요하고요 사실은 이렇게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보통 이런 경우에 그 특약상에 뭐라고 적냐면 계약 당사자 대리인이겠죠 작법하게 대리권을 수혜받지 않은 대리인이 뭐라고 하냐면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만약에 대리인이 이 사람이 A씨라면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A씨 내가 책임지고 돌려줄게 이렇게 많이 적어요 또 그렇게 적용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과의 채권 관계일 뿐입니다 B씨가 이 사실을 모르면 여전히 보증금 반환의 위험성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특약상에 A만 나와 있잖아요 앞서 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A, B, C 이렇게 셋이 있을 때 3분의 1씩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최소한 두 사람은 이 계약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계약이 이루신지를 근데 아무리 특약상에다가 적더라도 A만 나와있으면 나머지 이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나머지 B씨 이 사람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특약상은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굳이 특약상에 적는다면 굳이 그렇다면 특약상 내용이 굉장히 길어져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본다면 어 필요한 서류 없이 A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B, C가 해당 계약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 사실을 서류는 없지만 A에게 위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증금 반환 문제에 있어서 보증금 반환도 A와 B가 C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특약상을 얘기하면 웬만해선 그렇게 집주인이 나와서 안 써줄 거예요 네 귀찮으니까 하지만 임차인은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특약상으로 하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고 굳이 적을 거라면 핵심은 나머지 공유자 B, C가 해당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 인지하고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이 B, C가 해당 임대차 계약에 관한 모든 것을 A, C한테 위임했다는 것 또 한 가지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A, B, C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것 나머지 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와 같은 특약상 기재 내용을 B, C에게 전화해서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을 녹음해서 가지고 있겠다는 것 임차인이 이것까지 B, C에게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나중에 문제가 될 때 하다못해 소송 가가지고 판사님한테 뭘 내밀 게 있죠 증명할 게 단순하게 그냥 그 사람 A씨가 내가 책임질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한테만 내가 주장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공유자한테는 어떤 걸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건 똑같은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2분의 1씩 가지고 있고요 A, B가 그리고 A, B가 부부예요 자 그러면 가끔 이제 주변에서 어떤 얘기하냐면 부부 공동 소위인 경우에 부부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해가지고 굳이 그렇게 서류가 없더라도 연대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부부 공동 소위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서류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 이게 이제 되게 범위가 작아요 돈으로 따지면 작은 돈들 일상생활비 정도 그런 거라서 뭐 임대 특히 이제 가옥의 임대죠 이런 것들은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으니까 부부 공동 명이고 굳이 서류 없어도 돼 이것도 믿지 말라는 거죠 무조건 공동 소유는 네 반드시 공유자의 지분에 과반수로 결정이 되고 그 과반수로 결정되는 그 임다인이 다 나와야 되는 거고 어느 한 사람만 나온다면 인감이 나름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이건 반드시 확인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전세 월세 계약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기득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살살 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